사이즈가 44부터 99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많이 못 봤던 44나 99사이즈 분들께서 빨리 들어오시면 좋겠고 목부분이 터틀넥을 입어도 예쁘고 저처럼 라운드 니트를 입어도 예뻐요. 약간 이제 이렇게 밴드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런 라인 칼라감들이 전부 다 목선이랑 앞쪽에 지퍼 있는 부분이랑 팔 부분이랑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선도 길이감이 길이기 때문에 엉덩이 지금 다 덮어 내려오잖아요. 이 긴 길이에다가 실제로 다 쓰실 수 있는 주머니 지퍼 처리 다 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 거위 털이라는 거를 저희가 라벨화, 그림화해가지고 라벨 처리 다 해드렸으면서 그러면서 뒷부분에 길이감이 기니까 털이 안쪽을 조여가지고 입으실 수 있는 스트링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또 S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원할 때 줄이는데 그런 부분이 살짝 허리보다 위쪽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다리도 길어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기장감이 워낙에 깁니다. 엉덩이를 충분하게 뒀고요. 허벅지 안 위쪽, 중간 위쪽 그 정도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허리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간격들 사이사이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여유감이 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슬림하게 너무 달라붙게 입기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딱 좋으실 거고 그리고 대신 어깨는 이제 맞게끔 이렇게 입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6만 원대에서 가서 가는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죠. 토트넘에 지금 이 거위 털, 솜털이 90%가 들어가 있는 6만 원대 코트입니다. 너무 괜찮죠. 근데 여성분들 지금 주문 전화가 많은데 남자가 지금 꾸준하게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옷을 입었을 때 왜 아우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를 누가 봐서 6만 원대의 재킷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냥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안쪽에 전체적으로 구스다운 그것도 무려 90, 10의 비율로 들어갑니다. 옷 자체가 워낙에 가벼워요. 무겁지가 않고 벙벙해 보이는 게 아니지만 얇지만 따뜻하게 안쪽에 공기철이 그만큼 많이 함유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퀼튼 처리가 밑쪽에 보시면 살짝 두껍죠. 두꺼운데 올라갈수록 점점점점점점 얇아집니다. 그라데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는 넓어 보이게 뱃살은 호축해 보이게. 또 한 번 옆쪽에 세로르 퀼튼 처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허리를 잡아주면서 날씬해 보이고요. 엉덩이를 충분하게 덮어주니까 엉덩이 시리지 않고 남자분들 안쪽에 정장 제끼 같은 거 그런 거 입으셔도요. 충분하게 삐져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드실 거고 안쪽에. 이게 또 트리코트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게 까끌거리지 않게 입어보실 수 있는 소재까지 또 한 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을 만들어도 브랜드는 뭔가 다르다 그럴 생각이 드실 거고요. 절대 받아보셨을 때 6만 원대 제끼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여성용 아이보리 44 사이즈는 물량 막 부족하다고 나오잖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블랙 칼라로 딱 갈아입었습니다. 허리에 지금 스트링을 제가 안 조인 상태인데 안쪽에 허리 스트링을 조이잖아요. 이게 이쪽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어요. 이걸 조이면 훨씬 더 이제 허리선이 지퍼를 잠궜을 때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는데 저는 이 블랙 칼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콜드테크라고 해서 털 빠짐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런 콜드테크 기술력에 블랙에 약간 너무 광택에 막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아니면서 허리는 쏙 들어가게 입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신축성이 적당하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여유감 있게 나와있기 때문에 막 정말 막 뚱뚱해 보이거나 이렇게 막 둥글둥글하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 그냥 툭툭 앉아도 이 상태에서 그냥 앉아도요. 엉덩이 딱 덮어주니까 따뜻함이 너무 좋고 바람도 막아주잖아요. 맞습니다. 자 굉장히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와있고요. 자 저밖에 코트입니다. 기장감의 코트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훨씬 더 비싸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6만 2,100원에 가능한 초특가에 가능하고요. 완전 초특가.